전하께서는 지금 이조정랑직에 마땅한 자를 찾고 계시네. 소윤세력의 전행을 감시하고 그들을 거침없이 탈핵할 수 있는 인사를 찾고 계시지. 넌 전하께 자네를 그직에 추천하고자 하네. 대감, 하오나 이조정랑의 자리는 전하께서 취지 결정할 수가 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오, 그건 걱정할 것도 없네. 제게 원하는 것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혜와 이조정랑으로서 인사권만 제대로 휘두른다면 대비와 윤은행을 따르는 수족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 사람으로 삼사를 꾸미는 게 가능해지지. 그렇게 우리의 세를 풀려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나라를 망치는 대비와 윤은행, 정란적인 몰락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으리 나으리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예 앉아 드릴게. 예 오늘 일이 갑자기 회합을 소집한 것은 내가 다시 관직에 복귀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네. 관직이요? 그럼 다시 포도청 종사관으로 복직하시는 겁니까? 아닐세. 나는 이조정랑으로 가게 되었네. 예? 아이고, 경화드립니다, 나으리. 경화드립니다, 나으리. 아니, 이조정랑이라면 벼슬길에 오르는 자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청료직 아닙니까? 자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저나 우지형님이나 뭐 관원 행세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근데 갑자기 이조정랑이라뇨?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차차 말하기로 하지. 지금 어떻게 해?